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레오원 대표이사 박동수입니다. 저희 회사는 LED 디스플레이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LED가 일반적으로 사이니지 쪽에 대형화되어 있고 두껍고 무겁고 하는 중량 문제가 많았는데 저희 회사는 이번에 특허화된 기술로 저층용 3층 이내에 아주 간편하고 가볍고 운반 가능한 그런 디스플레이를 개발해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겁고 아마 한구 같은데 이렇게 쫙 돌려가지고 인테리어 개념으로 주문해서 만드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안으로 알값이 휘어있거든요. 안으로 알값이 휘어있는 게 상당히 저희들한테 큰 매력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항상 어떤 형태로 다 휘니까 어떤 모양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터널 같은 그런 개념으로 자람이 들어가면 저희 바닥재도 있지만 바닥하고 그다음에 위에 위에 제품이 바다 영상을 틀어버리면 바다 안을 걷는 모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컨셉으로 저희들한테 만듭니다. 저희 회사의 특징은 설계부터 모든 걸 원스텝으로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런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앞으로의 경쟁적인 사회에서 저희들이 가격적인 거나 품질적인 거나 아무튼 이런 어떤 거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 PCB 제조, 칩 생산, 기구 이런 거를 원스텝으로 다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제 일본의 덴즈란 회사랑 전체 일본 시장을 독점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수출을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동경을 가시든 어딘 일본 어떤 지역을 가시든 한국의 레온이라는 회사가 만든 제품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